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장료의 판변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경찰 헬기와 적법한 직무 수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6-26662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원은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쌍용차 노조조합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노조조합원들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파기환송됩니다. 조합원들 일부 승소한 거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쌍용차 노조가 2009년 5월 22일에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점거 파업을 실시합니다. 공장의 옥상 같은 데서. 그런데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서 공장 옥상을 향해서 다량의 체력을 살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에서 체류액에 담은 비륜봉주를 공장 옥상에 직접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헬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강한 하강풍. 그러니까 헬기가 이렇게 쭉 접촉하면 옆에 막 서있기도 힘들죠. 이 하강풍을 이용하기 위해서 옥상에 30m에서 100m 고도로로 해서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하강풍으로 노조원들을 쫙 흐트리게 하고 거기다가 체류액 봉지봉지를 던진 거죠. 동시에 경찰이 크레인 회사에서 기준기를 임차해서 진압 형제에 투입을 합니다. 기준기로 쭉 올려가지고 진압 대원들이 들어가려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9년 8월 4일, 8월 5일 날 헬기 및 기준기를 동원해서 진압 작전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헬기 3대가 3총에 맞아 볼틀 등의 이물질에 맞아서 손상되고 또 기준기도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에 대한 손상, 수리비, 기준기 손상에 대한 수리비 및 운유 손해를 소리배당 청구를 노조분의 상태로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가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용도나 방법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창의적인 방법식으로 한 거죠. 지금 헬기를 낮게 띄워서 바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담아서 하고 또 민간의 기준기를 빌려다가 또 사용하고 이런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용도나 방법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경찰 장비를 유럽하게 사용한 경우 장비에 손상이 있다면 그는 정당방에 해당하는가? 여기 두 개 문제 문제고 세 번째, 경찰이 업체로부터 기준기를 임차해가지고 진압 장비로 사용한 경우에 그 수리비나 운유 손해보상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 장비의 사용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하고 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헬기를 의도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는 거 헬기가 물건을 내리거나 거기서 확성기 방송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이게 낮게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하는 거는 통상의 용법과 다른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류 발사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 살포하는 거 비닐봉지에 담아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쓴 거죠. 이것도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수행 방식이 아닌 진압 즉 헬기의 하강품을 이용하고 비닐봉지에 담은 체류액을 직접 뿌리는 거는 전부 다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직무수행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한 세총 발사들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볼트박사 부분에 대해 발사는 정당행위고 그로 인한 수리비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찰이 민간업체로부터 기준기를 임차해서 이를 진압 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손상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기를 통상의 용법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즉, 기준기는 물건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는데 이걸 가지고 진압 장비로 쓰는 건 통상의 용법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 노조원들로서는 경찰의 진압 장비는 국가 소유라고 통상 인증이 인식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장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려에 대한 특별 손해로서 운유 손해를 얘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헬기 수리비, 기준기 수리비, 기준기 수리에 따르는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하는 거 그거 다 국가 물어줬죠. 물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노조원의 상태로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 경찰의 진압 장비는 법령의 용도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광화문에 물대포로 사람을 쓰러트리게 하는 거 이거 안됩니다. 물대포로는 사람을 사용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사람이 직접 쏘게 하는 방법은 안됩니다. 그래서 물을 위로 맷도 이상으로만 쏘게 해야 되지 그걸 사람이 직접 쏘는 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적법시 수 있는 걸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민간업체 장비 임차해서 진압 장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장비가 통상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시위 참여자들에게 손상에 대해 정체로 부담하면 부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진압 장비 사용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압수감 판결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고 그냥 진압 장비를 창의적 방법으로 쓰면 안된다는 거에 불과하고 오히려 일시임이나 일시임들이 이걸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은 고구나를 조금 엉기하게 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에서 그럼 노동을 다 이겼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인정되고 다만 이 진압 장비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파괴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경찰의 진압 장비를 창의적으로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용도와 방법이 다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방법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새로운 진압 형태를 만들어낸 거는 안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장기 판대한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 지역 판례원고 민사 부실감사와 부진적 연대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부는 2017다 841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료배상 사건이고 원고는 사모투자회사, 그러니까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고 피고는 안진 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인으로서 아마 역할을 했겠죠. 소생했는데 지금 투자자 쪽이 약간 유리한 판결을 이 대법원 판결에 내려준 거죠. 파기환송된 거죠. 이런 거 보시죠. 이 피고는 주식회사 일성의 제27기 재무제표의 감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을 두고 했죠. 그런데 이 피고, 이 회계법인이 이익률이 낮거나 또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가를 이익률이 높거나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순자산과 단기 순위계에 관한 사항을 과대 계산한 주식회사 일성, 곧 과대 계산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 괜찮다, 제대로 작성된 게 맞다라고는 적정 의견을 기재한 겁니다. 이 감사인이 이렇게 회계의 감사가 되는 대상 기업 이 대상 기업이 이러한 과다 계산한 것들을 적발하는 게 감사인의 역할인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적정 의견 이거 잘 됐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감사인이 중요한 사연에 관하여 감사 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사실 확인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인 사모투자 회사인데 이 피고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어, 적정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한 전환 우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8일 날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상한 전환 우선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2012년 3월 15일 날 1년 정도 뒤에 주식회사 일성의 분식회계와 피고의 부실감사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일성이라는 회사는 분식회계에 의해서 125억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인정 책임에 나아가서 이 회계 법인, 피고에 대해서 재상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거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사인의 부실감사인의 소례 배상을 인정할 것이냐. 두 번째, 그 배상 책임의 발생 기기는 언제이냐. 그리고 이렇게 회사와 회계 법인이 동시에 책임을 질 경우 회사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또는 상한을 일부를 했거나 이럴 경우 또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이 조그만 소액 채무자는 어디까지 면책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된다. 즉 전문가적 의구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의회계법, 대상 회사가 자료를 다 주고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고 준 거를 그냥 맞겠거니 하고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료가, 어떤 첨부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들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신중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부실감사가 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는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발생한다. 그때부터 지원수요금이 꼬박꼬박 붙는다는 거죠. 이때 이제 연 5%나 연 7% 정도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낮은 금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때 날 발생한 것도 꽤 큰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 또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는 영향이 없고 책임 자체에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거죠. 책임은 그대로 있고 회수한 금액은 다수, 다액, 큰 금액 125억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피고가 한 50억을 쳤다. 그러면 75억까지는 다액 채무가 먼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억까지 소액 채무에 이르는 부분까지 남은 부분 즉 다액 채무에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 그래서 주익회사 일성에 일부 변제한 것이 단독 부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액 채무자인 피고의 부담부분 감소는 없다. 그래서 피고의 그 금액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 금액 전부가 다 피고의 연대책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인의 책임은 전문가들 의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연히 회사가 준 자료를 다 신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 손해배당 책임은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그 지급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지원소리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마 지원소리를 5%였고 아마 이게 이제 상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지원소리를 위해 발생일은 손해배당 책임이 발생한 날 그러니까 손해배당 책임이 언제 발생했냐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자가 투자한 날 즉 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그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원소리를 붙는다는 거고 부진영 연대채무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한 회사 자체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부진영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일부 변제를 회사가 하더라도 이거는 회사만 책임져야 되는 그 공동부분에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먼저 소멸하기 때문에 공동부분이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그 책임을 전액 다 지게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말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무자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등기로 해줬는데 말소에 날라 소송을 했죠. 피고가 반소로서 말소를 피고가 되는데 반소로 원고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완성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2015년 3월 12일 날 원고들 소유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에 대한 일괄 경매를 신청합니다. 원고들 부부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돈을 빌렸겠죠. 원고가 돈을 빌려가지고 원고들 소유부동산에다가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안 갚으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담법에 의하면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되는데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 절차를 통한 청산 절차를 통해서 청산금 통지를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주고 남은 게 없으면 이 토지는 내가 갖겠다 라고 해서 가져 버리는 이런 청산금 방식이 있고 일반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취했는데요. 2015년 3월 1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가지고 경매가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6년 3월 23일 날 반석장 부분으로서 청산금 부존들을 통제합니다. 그 전에 원고가 소송을 했겠죠. 경매가 기시가 되니까 원고들이 가등기 이거 말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월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2016년 3월 1월 1년 정도 뒤에 반소장으로서 청산금 부존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반소장을 내면서 청산금 통제하고 아까 제가 말한 가등기에 의한 채권 회수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현방법이 하나 있고 청산금 통제에 의한 지금 이 피고는 두 개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3월에는 청산금 부존들을 통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통지가 2016년 3월 24일 날 원고들에게 통제가 됐습니다. 청산금 통제를 했는데 야 남은 거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을 하다가 어 그래 그러면 말소의 원금 원금인 잔액 14억 원고 지원 서류금 2억 8천만 원 즉 한 16억 8천만 원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해서 했는데 그중 약정이자인 7,700만 원 공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탁 전체 금액에 지금 전체 금액을 했는데 16억 8천만 원을 했는데 지연이자 약정이자 7,700만 원 공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이러면 채무를 변제한 것이냐 그러면 입이 청산금 통제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의 일부의 변제 공탁이 효력이 있는가 지금 이 원고는 본소 청구 당시에 지금 16억 8천만 원을 했는데 7,700만 원은 공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16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 변제 효력이 있는가 이게 하나가 문제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담보 가등기 이미 경매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과연 청산금 통지를 하고 본누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 전액이 아닌 1구에 대한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비 효율과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지금 이 원고는 16억 8천만 원을 공탁을 했는데 7,700만 원을 공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7,700만 원은 특별한 사정 뭐 이거를 뭐 아주 근소한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런데 7,700만 원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공탁 부분에 한해서도 관해서도 채무 소비 효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탁 효율이 없다. 그러면 채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보가등기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가단법 제14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지금 청산금을 통지를 안하고 곧바로 지금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신청한 경우에는 청산금 이미 담보가등기가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들의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을까요? 규대도안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됐죠. 이 사건은 청산금 통지가 경매 개시 신청 이후이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원고는 지금 첫 번째 담보가등기에 이미 경매는 개시 중이죠. 개시 중이니까 아직 본등기 피고가 말한 반소 원고가 말하는 본등기 청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본등기 청구가 안 되면 그러면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부 변제가 아니라 일부 변제만 했기 때문에 일부 변제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제도 안 됐죠. 결국 원고 폐소 피고 폐소 반소 원고 폐소 원고 폐소 둘 다 폐소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변제 공탁 시에는 일부 공탁에는 아무리 효력이 없고 반드시 이자와 지연 효력을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라면 이를 수령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수령 안 해버리면 전부에 대한 변제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담보가 된 게 위한 경비 신청에는 두 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청산금 통지를 해야 그러면 경매도 진행할 수 있고 본둥이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옹고 5분영기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옹고 민사 고압 송전성과 부당인증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57-043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청구 2 사건이고요. 원고가 한전이고 피고가 토지 소유자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한전이 패스했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가 설치한 고압 송전선 한전이죠. 한전이 설치한 고압 송전선이 피고 소유 토지의 상공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피고 소유 땅의 전선이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고가 평택 지원에 송전선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4일 날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인증 24만원 그리고 2013년 7월 1일에 더 철거일까지 연 32만원에 부당인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송구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0일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소송이 끝났죠. 송전선이 통과했더니 야 이거 철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연 32만원에 부당인들 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판결에 보면 이 송전선이 지남으로써 침해되는 토지 사용이 침해되는 부분이 357.4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9월 17일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한전의 신청에 따라서 토지중 242제곱미터 지상 11미터부터 49미터까지 이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해버립니다. 토지 일부 수용이죠. 일부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829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주고 사용개시를 2015년 11월 10일부터는 수용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토지상공을 수용을 재결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해서 사용하게 된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금 1829만원을 지급을 했고 2015년 11월 13일 날 수용에 따라서 242제곱미터에 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를 완전하게 법적으로 취득하게 됐죠. 그리고 2016년 4월경에 부당이득금 중 115만원 그러니까 2013년 7월부터 철걸까지 부당이득금을 내려온 한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115만원 모두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이제 아니 지금 소송 겨우 2개가서 철거까지 하게 됐는데 토지 수용이 돼버렸죠. 돼버려가지고 이제 못 받게 되니까 못 받은 금전 아까 판결에 의하면 357제곱미터에 대한 사용이익 부당이득을 달라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수용이 된거는 242제곱미터니까 그 차가 있잖아요. 한 100제곱미터 정도 그거는 난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못 받은 금전을 관한 강제집행을 집행합니다. 그 평택 판결에 기해서 그랬더니 원고 한전이 어 이거 채무 다 소멸했는데 왜 강제집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청구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문제를 읽었습니다. 송전선이 토지의 상공을 사용하는 그 면적이 수용재결된 사용된 면적보다 넓은 경우죠. 그러니까 일진 판결물은 더 넓어졌죠. 넓었었는데 수용재결된거는 좁아졌습니다. 좀 더 한 100제곱미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이 100제곱미터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되는가 요게 문제가 된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고압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 상공부분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원래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공부분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라는거는 사용수익의 제한 범위는 고압전에 통과하는 딱 고 요게 아니라 고압관련된 어떤 범위까지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마 피고가 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장의 고압전선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리가 유지가 안되서 그 부분을 쓸 수가 없게 된거죠. 따라서 관계법령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 거리부분도 송전선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못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행판결에도 사용수익 제한되는 비분이 357제곱미터이고 수용재결된 부분의 상공부분은 그보다 좁은 좀더 좁죠. 좁은 24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여전히 부당인의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심이 이미 사용권원 취재했고 아까 구분지사건 취재했죠. 그리고 일부 부당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강제심을 불허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해서 끝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거죠. 확정주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됩니다. 즉 아까 342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수용재격이 350이라고 했는데 수용은 242만 된거죠. 이러면 101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수용도 안 안되롭고 판결문에 대한 효력도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유사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판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송전선 관련 판결인데 과거에는 되게 말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정도 관행 그러니까 어느정도 그 실무가 많이 쌓여가지고 사실상 한전에서 일정한 명의로 보상을 하고 또 그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잘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송전선 관련 판결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 이 사건은 고 확정 판결에 관한 문제와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온고 문장님의 판비안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전전 양수인과 10년간 경업금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나 2276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경업금지사건이고요. 원고는 커피점을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커피점 매도자입니다. 파기환성돼 내용을 한번 보시죠. 피고는 2016년 3월에 고양시에 있는 커피점을 A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합니다. 피고가 A에게 넘겨준 거죠. A라는 사람이 경업금지 양도할 때는 경업금지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라는 것은 동일한 시군이나 행정관할 내에다가 동일한 업종의 식당이나 업종 점포로 만들면 안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인트 가게를 내가 영업양도를 넘겼어요. 그런데 같은 동에다가 다른 페인트 가게를 열면 안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10년간 그게 상점이 나와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016년 3월에 A에게 양도를 한 다음에 A가 2019년 3월 3년에 지난 뒤에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갔죠. B에게 그리고 B는 다시 4개월 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A, B 두 명이 있는 거죠. 두 명이. 그런데 이 피고가 2019년 10월 같은 건물에다가 커피 판매점을 다시 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즉 상가 양도 후에 경업금지 약정이 따로 없으면 경업금지 업무가 없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가 양수인이 다시 양도하고 또 양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양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경업금지 의무가 남아 있느냐 요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 41조 1항은 영업양도인에게 10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당사단장의 다른 약정 그러니까 특별히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경업이 금지된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시공구 내에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 되어도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양 영업양수인들 사이에는 상법 제 4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동일하게 유지가 돼서 계속 전매가 된다면 10년 동안은 이 사람은 그 동일한 시군 내에서는 커피 전문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한 번 판매하고 나면 동일 시군 내에서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이 사람이 다시 양도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경업금지 의무 금지 의무가 유지된다는 거죠.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다시 여기도 삼겹살집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가 양도 후에 특별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를 전전양도해도 최초 양도인과 전전양주인 사이에는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 매매 시에는 경업금지 발생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리 판변TV의 박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 팔레온고 민사 잔금 미지급과 자동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255-614 판결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주택조합 상고를 했고 피구가 토지소유자입니다. 파악이 환송됐죠. 한번 보시죠. 스카이 DNC라는 아마 부동산 시행사 이런 스카이란 회사가 2016년 8월 12일 피구와 토지 지분을 3억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원고는 2016년 11월 22일 스카이로부터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스카이가 토지 매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포괄 양수도를 받아서 다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금 11억 잔금 8억 5천만원을 스카이에게 넘겨준 거죠. 넘겨주고 토지 건별 매매대금 잔금지급을 일주일 지체할 경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스카이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직접 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스카이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서 매수하게 되는 이런 관련입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7년 5월 1일날 피구와 이 사건 지분을 3억 9천만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서 계약금은 기지급한 3,700만원에 대체를 하고 잔금 3억 5천만원은 2017년 5월 31일날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뭐라고 하냐면 잔금을 내가 혹시라도 3억 5천만원에 한 달 안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 전액을 피구에게 귀속하고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거죠. 사실상 계약을 끝나게 버린다. 이렇게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 기기를 지급을 못했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 한 5개월 뒤죠. 30일날 2억원 3월 9일날 나머지 5억원 그래서 잔금 5억원 이렇게 3억원 5억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을 공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부는 2017년에 됐고 나머지 잔금은 2020년에서야 그제서야 변제공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약해져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2017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약정서상에 잔금 미드 지급시에 당연히 계약금은 귀속되고 추후 다시 협상한다 라고 하는 그 약정이 과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의 제공으로 이행 지체가 아닌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잔대금 지길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의 제공으로 이행의 제공 이행의 제공으로 이행 지체가 아닌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 해제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이전 등기 서류를 묻지 않고 계약을 완전히 실효하겠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제된다는 문구가 있거나 두 번째 수회에 걸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행을 확약하면 불이행 시 자동해제를 가능성에 특약이 있는 경우 잔금을 한 번 밀었다가 또 예약정하고 또 예약정하고 또 예약정했을 때 마지막에 이번에 지금 못하면 자동 해제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행 제공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행 제공 없이 자동해제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이에요. 따라서 이 사안은 자동해제 취재의 약정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행 제공 없어도 된다라는 약정도 없고 수의 잔금기입 연장된 사정도 없다. 그런데 소주 소유자인 피고가 이행에 제공을 했다는 사정이 없어요. 서류를 줬다라는 이런 계약이 없어요. 따라서 해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2017년 10월 그 다음에 2020년에 잔금 다 지급했고 그럼 잔금 지급 다 끝났죠. 그리고 동시에 항병이 있기 때문에 지원소리를 발생 안 합니다. 이행 직체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잔금 다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에 청구가 인용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약정은 판례는 그 효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자동해제가 인정되고 자동해제 약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여기 안심하면 안되고 반드시 이행을 제공을 하면서 이행 채굴을 해야 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매매계정 회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자동 해제 약정을 문헌 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파상관제인이고요. 피고는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저당권에서 배당을 받아갔는데 원고가 파상관제인이 배당 인의를 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가람전공이라는 회사는 2016년 9월 28일날 파산됐습니다. 파산하면서 원고가 파상관제인으로 선입이 됐죠. 파상관제인은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해가지고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가람전공의 부동산 부동산에 더 34억 원의 근저당권과 피당부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죠. 한마디로 저당권이 있는 명성이라는 근로자 파견 회사가 있는데 이 파견 회사는 가람전공과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법 파견이었어요. 명성 소속의 근로자들이 가람전공을 일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람전공이 명성에도 지급을 못했고 명성도 근로자에게 지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었는데 근로국지임단이 1억 8천만 원을 명성의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명성이 가람전공이 지급하지 못한 6천만 원의 파견 대금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대지급한 근로국지공단이 대지급한 1억 8천만 원과 나머지 가람전공이 지급하지 못한 6천만 원을 합쳐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배당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우선변제 인정하지 않았어요. 파견된 사람들이고 이거는 파견대금이기 때문에 미지급이 아니다. 이런 이유겠죠.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근로국지공단이 1억 8천만 원을 대지급 지급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살릴 일이 네가 청구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2억 5천만 원을 인정 안 하고 저작권자인 PO에 모두 배당을 하니까 원고가 2억 5천만 원에 배당 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판결을 내면 대지급금 1억 8천만 원은 근로국지공단이 받아갈 거니 네가 받아갈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기각을 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이거는 네가 미지급 임금이 맞기 때문에 우선변제 받은 게 맞다. 따라서 파당관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양쪽이 모두 다 상고한 사건입니다. 문제 이렇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호가 인정되지 않는가 이게 피고 측 주장이겠죠. 아니 피고가 아니 불법 파견인데 이거를 최우선 변조권을 인정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6천만 원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원심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 채무 회상 절차에서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돈도 나한테 줘야 되지 왜 이거를 나한테 안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회상 절차에서는 근로자들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해 갑니다. 배당금을 직접 직접 수령해 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접 수령할 수 없죠. 그런데 직접 수령할 수 없다는 말이 최우선 변조권도 인정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인근 채권도 최우선 변조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 할 때라도 최우선 변조권은 다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 원시판단 맞다. 두 번째 채무자 회상법상 근로자는 최우선 변조권으로 별재권에 의한 경매시에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별재권 하는 거는 이제 담보권이 이미 설정이 돼가지고 그걸 가져갈 경우에 그거는 이제 채권자 재산하고 별도로 감안한다는 거죠. 별도로 감안해서 그 사람은 담보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담보권을 회수해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우선 변조권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직접 수령할 수 있는데 법상 근로국지공단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최우선 변조권도 없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원심은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최우선 변조권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거는 파산관제인 대신 받아서 다시 근로국지공단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근로국지공단의 대지급금도 최우선 변조권 인정이 되고 임금도 최우선 변조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금액을 모두 파산관제인이 가져간다고 하고 그 가져간 돈을 다시 파산관제인이 나눠주면 된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에게 모두 2억 5천만 원 모두 배당돼야 된다는 그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에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최우선 변조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 파견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근로복지부관이 대신 지급을 해도 근로복지부관이 직접 수령할 수 없다 할 뿐 할 뿐 그 최우선 변조권을 유지가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결국 이 판례는 임금재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관계법령의 해석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문장기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문사 분양전환과 개별약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651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공공의대 임차인인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피고 임대사업자의 회생관리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가 패소했다가 대부분의 상고에서 결국 승소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패소한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는 임차인인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 8월 10일 날 영무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공공임대 주택이었어요. 이게 아마 미분양이 됐는지 어떤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에서는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한 겁니다. 이게 특약인거죠.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맺은거에요. 그리고 피고는 영무건설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임대의무 만료기간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생관리인 쪽에서 너는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 라고 통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임대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에 따라서 뭔가를 했을 텐데 회생관리인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 불합리한 계약들은 다 회생관리인이 효력을 부인하는 거죠. 문제는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공건설로 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자격의 무주택인 임차인 그러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양전환 자격 임차인이 살 수 있네 분양전환 자격은 무주택인 임차인이다. 그럼 이 무주택인 임차인은 어떤 의미냐 본인만 무주택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동일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냐 두 번째가 이와 다른 개별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른 약정으로 한 거죠. 임차인 본인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효한가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언제 판단하는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에 뭐라고 하냐면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동일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냐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이 오래 살면 분양전환을 했을 때 분양전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동일 세대 동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 없을 때 한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줄 수 없지만 적어도 동일 세대 모두가 주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임대주택특별법이 분양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개별 약정에서 이와 다른 요건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결국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신의성 요실이 나온 이유는 그거죠. 영무건설이 애초에 특약을 했는데 회생관련이 이걸 부인하는 게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는 임대주택특별법이 그런 거를 강행규정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는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신의성실 유지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입주일로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중화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원심은 개별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인용이 됐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약정은 무효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해도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고 그다음에 분양전환 당시에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원고 패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선착순으로 분양하면서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낮추고 분양전환을 낮췄다 하더라도 이런 약정은 관련 법률이 더 우선이고 개별 약정은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령에 적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택을 전환시켜야 된다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이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분영리 판변TV의 박판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민사 채권추심원과 근로자성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108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추심 근로자들이 퇴직금 청구한 거고요. 피고는 자산대부조직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들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악이 완성돼서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겠어요. 원고들은 채권추심원들입니다. 채권추심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이 부실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체를 자꾸 하고 돈을 잘 갚지 않는 그런 채권 그런 채권들을 이제 돈을 받으려면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압류도 하고 재산조차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은행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채권추심원한테 어떤 가격으로 쌍가글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넘기면서 은행은 일부만 회수하고 그냥 그 채권을 철어버리고 이걸 받은 자산대부회사 같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낼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회사는 이렇게 예스캐피탈 대부, 오케이신용정보 더불어 그다음에 이 피고회사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앞으로 서비스그룹의 계열 회사였어요. 그런데 원고들은 이걸 채권추심원무를 하면서 이 3개 사회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채권추심위임계획을 계약하고 기간만으로써 재계약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예스캐피탈, 오케이신용정보, 그다음에 이 피고회사 모두에 대해서 다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이 3개의 회사, 예스캐피탈, 오케이신용정보의 근무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4년 2월경 이후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고 그러니까 피고회사하고만 문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고회사만 가지고 보니까 종속적 근로계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열상을 옮기면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종속적 근로제공인 근로자성 판단은 퇴직장시회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금융의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목으로 뭐라고 하냐면 조직개편, 영업양도에 따라 같은 그룹 계열 회사를 순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업무방법, 장소, 내용, 전사시스템, 팀원, 구성원이 그대로이고 채권추심위임계약도 동일하자면 종속적 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기관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취업기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은 부정할 것이 아니다. 계약의 형식에 앞서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결국 여기에 사건을 찾아보면 팀별 조직과 평가체계 등을 통해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과 업무 실적과 상당한 수수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감독, 일정 고정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그 세 개의 회사를 다 살펴봤더니 얘는 근로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의 근로기관도 근로기관에 대해서는 근로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로제성의 판단은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위임계약, 도급계약, 뭐 상관없습니다. 매매,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휘감독 일일이 받는 것, 이런 것을 지휘감독 하에 받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계약과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계열 회사를 순차적으로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계열 회사를 순차적으로 옮기는 경우에 근무 장소, 내용, 방법, 조직이 지추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열사는 바뀌었지만 사무실은 동일했어요. 동일했고, 사람들도 없고요. 사람들도 동일해요. 다만 회사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봐서 근로자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원고 청구 인용하는 형태로 파괴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안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파리안고 민사 주택 매매와 갱신 요구 거절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66-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주택 양수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기관 중에 주택을 매도했죠. 매도해서 양수인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나가라 그랬더니 임차인이 나는 계약 갱신됐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괴화상돼가지고 원래 주택 소유자가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이 형은 보시죠. 이 피고는 임차인이죠. 2019년 3월 6일 날 아파트를 A라는 사람으로 또 2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2년간.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기관이 2021년 3월이겠죠. 그런데 이 원고가 20년 7월 5일 날 이 사건 아파트를 A로부터 매수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20년 10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개정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0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에 걸쳐서 A라는 사람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이 개정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몇 번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1회죠. 1회 때는 거절할 수 없게 돼요. 다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계약 갱신을 요구 받으니까 A가 피고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2020년 10월 15일날 15일날 내역 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주택을 매듭을 했고 원고가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그래서 했더니 임차인이 아니 A는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의 실제 거주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는 10월 30일날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0월 30일 이전에는 A가 소유자죠. A가 소유자인데 이 원고는 원고는 그러니까 P고는 A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한 거예요. 내 차례 그래서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그 당시 소유자인 A에게 그때 A가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니지만 내가 판매했던 원고는 이 집에 살 거다 라고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인 거죠. 어쨌든 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원심은 원고가 당시 등기 전이라 임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 그 당시 실제는 A는 실제 거주와 예상이 아님으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유의 절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10월 30일 날 원고가 등기를 했더니 원고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원고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그럴 경우에 임대인도 자기의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전 소유자는 A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였고 A가 곧바로 거절 통지를 하고 원고도 자기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고가 이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한 건지 아닌지를 원시 심지도 안 해보고 기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매매를 해서 매수인이 살 거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도 이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거는 계약 갱신 요구 갱신 기간 요구 기간 그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바뀐 경우 바뀐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고는 결국은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했고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 매수인의 실제 거주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인이 했지만 현 매수인 실제 임대인 승계가 된 이후에 그 임대인이 다시 계약 갱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집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례를 이 판례는 임대인이 자기의 사유로 거절해야 되고 그러려면 임대차 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의 승계가 있고 그 승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임대인이 그 기간 내에 거절 통지를 해야만이 거절 사유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 판비안TV의 박판교 전환하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임금 공제와 취업규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이다. 21954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하고 약정금 청구고요. 원고들은 택시회사 근로자고 피고는 택시회사입니다. 근로자들이 못 받은 공제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잘못 공제된 거다라고 해서 임금 청구를 했고 여기에서 피고 택시회사는 너랑 나랑 약정한 거 그거라도 돌려줄라 이런 약정금 청구를 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취업규칙이에요. 취업규칙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취업규칙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죠. 거기에 보면 기준 운송 수익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에 이 기준 운송 수익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를 계약서에 포함시켜 놨어요. 이 기준 운송 수익금이 뭐냐 뭐냐는 것은 그 전에 택시회사에서는 산악금 제자라고 운영했어요. 산악금 제자라는 거는 월급이 따로 없고 운전사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하루에 8만 원의 산악금 산악금을 채우면 그 채운 거를 딱 받아서 갖다 주고 추가적인 부분 산악금을 이상 받은 부분 그 부분을 회사하고 일정 부분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 산악금을 채우고 그 다음에 회사는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임금을 받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게 되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이 월급이 일정치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택시회사 월급제를 시행을 하면서 월급을 준다. 그 대신에 기준 운송 수익금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미달액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택시 운전사 월급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약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회사는 취약규칙에 의거해서 이 기준 운송 수익금 한 달에 하루에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미달하는 금액 9만 얼마다. 그러면 그 한 8천 원, 7천 원을 임금에서 계속 매일매일 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해서 공제해서 지급을 했더니 했더니 나중에 이 원고들이 이 금액은 공제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소송을 한 거고 또 하나 택시회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원고들이 소속된 조합이 피고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준 운송 수익금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까는 취약규칙이고 두 번째 이거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기준 운송 수익금을 정해놓고 이거를 지급하고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건 취약규칙 취약규칙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어떤 규칙을 취약규칙이고 두 번째는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 단체협약으로 정한 거죠. 약정으로 그러니까 근로관계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죠. 두 가지가 문제는 이렇게 기준 운송 수익금을 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 아닌 취약규칙이나 근로관계법에 포함시킬 때 있는 거냐 두 번째 그러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준 운송 수익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임금 전액 지급 또는 상계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취약규칙이고 하나는 단체협약에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22년 9월 29일 날 대법원에 성공한 것 중에 2017년 242928 판결 이 판결을 보면 단체협약에 의해 기준 운송 수익금의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준 운송 수익금의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다만 공제 후에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가 이 판례의 내용이에요. 이 사안은 단체협약이 아닌 취약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 이전에 공제한 것은 돌려줘라. 이게 대법원 판단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단체협약으로 기준 운송 수익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니까 비거의 반수 청구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된 거 이후 이후에 된 거 안 된 거는 기준운송 수익금 미달한 거는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체방으로는 기준운송 수익금에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줘야 된다. 어느 금액이? 공제 후의 임금이. 이렇게 되나요. 기준운송 수익금은 산악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저임금의 범위에서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공개돼서 어떤 날에는 최저임금만 받게 되고 어떤 날에는 좀 더 받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급여가. 이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이런 택시 운영 방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택시 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기준운송 수익금이 올라가 버리면 택시기사들은 계속해서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수준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급여 인상이 없다면 이 택시기사의 부족현상은 계속 발생하겠죠. 어쨌든 이 판례도 이런 택시기사 그런 부족현상에 있어서 기준운송 수익금을 공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이 택시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해결을 못하게 되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환입니다. 2023년 1월 10월 제 판례원고 민사 무효인 채권 압류와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4752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 피고는 채권 압류권자이고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해서 졌다가 대법으로 해서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A는 2008년 12월에 채권단에게 투자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A가 채무자죠.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피고가 채권자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채무자는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채권들을 갖고 있었죠.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채권단에게 투자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가 B예요. 이 투자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문제되는 투자금 반환 채권이죠. 문제되는 투자금 반환 채권은 A의 채권이지만 A의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가 B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2010년 3월 2일 날 확정일자 있는 증소로 양도 사실을 승낙을 합니다. 그래 아 나 채무 있어 나중에 내가 갚을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즉 채권단의 채권이 채권을 양수를 했는데 이게 채무자인 B의 승낙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피고 피고가 A에 대한 채권 아까 채무자는 A라고 했죠. A단 채권을 가지고 이 투자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인 B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B라는 사람은 채권자에게 넘어갔는데 다시 A라는 피고가 이걸 압류를 했네라고 해서 통지를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A의 다른 채권자인 자가 제기한 사회행위치소 소송에서 A의 채권자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 명이 있는 채권자에게 한 명이 사회행위치소송에서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양도 이 양도가 사회행위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이 2014년 1월 16일 확정이 됩니다.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첫째 투자금 채권 반환 채권이 양도가 한 번 됐고 그 이후에 이 채권에 대해서 A의 채권자가 압류를 했고요. 압류 전부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A의 다른 채권자가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사회행위치소를 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거예요. 이 세 개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 반환 채권을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에게 중간에 있는 압류 전부임을 받았는데 피고에게 채권이 배당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채권자 완전히 다른 채권자죠. 원고는 이 다른 채권자가 야 이 피고에 대한 압류 전부임을 명령은 이미 다른 투자 채권자를 넘어간 이후에 된 채권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 이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력을 갖춘 채권 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의 효력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압류 채권 압류가 사회행위로 원 채권 압류가 취소가 되면 압류는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원심은 살아났다고 받고 지금 원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사회행위 소송의 확장에 따라서 원상회복될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고 배당은 정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원상회복될 채권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배당이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학력을 갖춘 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는 압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채권자가 A의 투자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A는 이 투자금 반환 채권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채권자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력을 갖춰서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라고 따라서 압류의 대상이 없고 따라서 무효고 추심 전부명도 모두 무효다. 그리고 사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와 사이에는 취소를 위한 법률가 형성되거나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면 그 처분 행위가 있죠. 그 행위를 채무자의 채권자가 취소하는 건데 이 소송의 효과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종전처럼 유효한 계약이 그대로 존속해요. 다만 채권자 사이에서만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채권자의 관계에서만 그걸 원상회복되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게 불가하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압류명령이나 출신 전무명이 다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이 그 처분 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아요. 단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이에서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행위 대상이 된 채권 양도 이후에 압류는 효력이 없고 사행위로 취소가 돼도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압류의 대상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는 게 결론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온 고문장지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온 고문사 미성년 자녀와 성별 정정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년 11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6.16 결정입니다. 사건은 등록부 정정이고요. 신청인건 사건 본인 제한구인이 대법원에 제한구를 한 거죠. 제한구인이 결과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 본인 이 사람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 사람은 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가졌으나 성정체성을 숨김 채 혼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서 5년 10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1월에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돼요. 여성으로 완전히 성기나 이런 걸 다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 본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쌍둥이 여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이 상태에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합니다. 나는 외모도 다 여자고 성별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나를 여성으로 바꿔달라 라고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2011년 9월 21자 대법원 결정으로 2009 2009 2009 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한 게 있어요. 이 판례는 이 사건은 지금 2020 6.16 이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소도 포함한다.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전압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법인위계 균형을 위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 고려 없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된다라고 판결한 거고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해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있어서 이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된다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이동훈 대법관이 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고모라고 알고 있고 전환 대응 선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 현상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정 고려 고려해봤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박정환, 노정희, 이용구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심미가 없이 했기 때문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심미 다시 하라는 거죠. 힘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지금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미성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성을 바꾸어 주게 되면 엄마와 엄마만 있는 그런 가족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더니 대법원으로 말하면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관계 없이 사실관계를 공부와 일치시키는 것일 뿐 새로운 신분관계를 창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의 성을 남자세의 여자로 바꾼 것일 뿐 그냥 신분관계가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냥 나의 아버지가 그대로 된 거예요. 성벌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상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을 바꿔도 된다라는 게 내용이죠. 정리하자면 종전 대법원 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전환자의 성벌정연을 일관적으로 불화하는 거였어요. 이번 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심히하고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성벌정경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미성년 자녀 유무는 고려대생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 뿐이고 미성년 자녀는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온 고문장기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 제 팔레온 고문 형사 무단 신축과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탑감보료는 2022도 1410 판결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습니다. 무죄를 받았더니 검사가 이건 잘 맞췄다 라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타인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토지 소유주가 피고인을 형사고사한 거예요. 고소를 했더니 검사가 피해자 소유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 이거 재물손괴 아니야? 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되게 창의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더니 재물손괴를 기소를 한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원식은 무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번에 무죄를 한 거죠. 검사만 유죄라고 무긴 거죠. 결국 재물손괴가 뭐냐? 재물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를 재물손괴라 합니다. 컵 같은 거를 깨뜨리면 재물손괴죠. 유리를 깨뜨리면 재물손괴입니다. 그런데 토지에다가 건물을 세우면 재물손괴가? 이게 문제가 되죠. 즉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토지의 효용을 침해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재물손괴는 송괴 또는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해야 한 것이다. 그래서 무단 사용 수익하는 것은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등하는 것이고 효용 자체를 침해해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했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내가 지금 내가 이제 발견했어. 없어졌어. 없었는데 한 이틀 이틀에 자동차가 다시 내 우리집 원래 있다는 자동차가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의 효용이 해야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용가치를 뺏긴 게 불가하지 재물 자체 자동차의 효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의 재물손괴로 기소하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피고인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야 한 게 아니에요. 토지에다가 그냥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건물은 철거하면 되고 철거해서 거기 다시 토지의 쓸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청하는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토지에 쓰는 게 재물손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과 토지 자체의 효용이 침해된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하고 내가 단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까 전에 말했죠. 자동차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을 때 자동차의 재물손괴가 안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대지로서의 부지는 건물을 철거하면 그 효용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대지였거든요. 대지의 부지를 철거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문제는 검사가 이런 걸 왜 기소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통상적으로 이런 걸 기소 안 하거든요.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민사로 돌려보낼 문제를 검사가 굳이 이거를 재물손괴로 기소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거죠. 어쨌든 이상한 사건인데 재물손괴 의미 에 대해서 재법원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지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해외 체류와 공소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도 59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병역병 위반으로 검사가 상고를 했더니 검사 말에 맞아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은 보시죠. 이 피고인은 14세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14세 조기유학으로 간 거죠. 18세 이후가 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차례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든 그렇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뭐가 잘 안된다 보죠. 안됐는데 안되서 피고인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36세에 이르는 날을 넘어서 만 40세 정도 그 정도에 2017년 4월 18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뭐라고 기소가 됐냐면 피고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역의 허가를 받던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중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기간 만료는 2002년 12월 31일 날 고때 법률제가 성립을 했고 고때로부터 공소시효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면석 판결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공소시효가 연장이 안 되는 건가 이거는? 즉 공소시효 기산일이 언제냐가 첫 번째고 검사는 귀국할 때까지가 아마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아닐 때 그러니까 귀국할 때가 범죄 성립시라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러면 즉시 2022년 12월 31일 날 검사가 성립했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3년이면 끝나는 거냐 공소시효는 원래 범죄를 처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를 체류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 여기 두 가지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법령의 문헌상 기간 내에 기구하지 않을 때 왕성되는 즉시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병역면탈을 위해서 해외여행 그러니까 병역배업상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국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할 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온 때 범죄가 승립하는 게 아니라 체류기간이 끝난 때 그때 된다는 거죠. 그때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이 목적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데 정지가 되는데 면할 목적은 해외의 체류에서 위 목적이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원심은 애초에 공부하러 갔고 공부하러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으로만 간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연장 안 해줬는데 대본을 뭐라 하냐면 공부할 목적이 있겠지. 뭐 결혼할 목적도 있고 여행 갈 목적도 다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체류 목적은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 즉 한 20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고 내가 지금 40살까지 됐는데 내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하고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 사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없다. 결국은 그냥 쭉 인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산 사례에서 병역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은 다른 체류 목적과 병행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해외 출장 목적으로 나갔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들어오는 거 이거 다 형사처벌 목적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인주되면 체류 기간 내내 유지되고 이와 주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과 명백히 배치되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 없다. 그런 경우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지됩니다. 그래서 36세 지나서 입구에도 법인기법 위반으로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으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석시설이 연장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황금현환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전공의와 담당 교수 사건입니다. 선공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상권번호는 2022도 1499 판결입니다. 이제 어 이 사건은 업무상 과제치사 사건이고 의사들이 피고들입니다. 피고에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 A는 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의 임상 조교수입니다. 교수죠. 이제 병원의 위장관 파트의 조교입니다. 교수 피고인 B는 2년차 전공입니다. 전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레지던트 과정이죠. 레지던트 2년차 그러니까 이제 인턴 다 거쳐가지고 국가고시에서 의사자격도 받았고 2년차 전공이죠. 1년차 아니에요. 2년차 그런데 이제 교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죠. A 임상교인 A라는 사람은 2016년 6월 25일날 피해자한테 신경과류도 전화를 받았어요.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인데 신경과류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피해자한테 부분 장폐색 원인 간배를 위한 대장 내시경 필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제 피고인 B가 전공이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B가 2016년 6월 26일날 이날은 토요일이었던 것 추일이었대요. 추일날 배변 진행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배변이 나오는지 대장이 재병이 확정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인 A한테 전화로 설명을 합니다. 환자 동의를 얻어서 다음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준비 절차로서 장전결 시술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라 승인은 어떻게 됩니다. 장전결 시술을 하는 것은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는 장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변이 나오니까 괜찮겠는데 그래서 설사약 비슷한 걸 쭉 넣어가지고 장을 깨끗이 비우는 거죠. 이걸 장전결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B는 일반적인 장전결제 투여량을 처방을 하고 당직 전공인에게 전공의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인기하지 않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장전결 시행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B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문제는 이제 A입니다. 담당 교수의 A A는 과연 지휘감독 책임에서 책임이 있느냐 즉 업무상 과제치사에 책임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즉 담당 교수인 피고인 A는 전공 예지단트 B에 대해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장전결 시시 이렇게 이제 대장 예시경을 부분 장폐색이 있는 사람에서 부분 장폐색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일 뿐 흥미시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전결 시행이 금기되는 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의만 요구하면 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그 전공이 B의 의료적 경험 지식이나 경험 부족이 한 게 아니라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예지가 많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직관계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장폐색이 되면 장전결 시행을 할 때 계속 상황을 지켜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전공의 B가 내과 2년차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내과 위장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 미흡했거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담당 교수 A가 특별한 주의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 정도 되는 전공 내년 2년차 전공이라면 이거는 담당 교수가 지휘감독이 있다는 만으로 책임이 질리는 건 잔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휘감독에 하여 있는지 이거의 문제에 대해 담당 전공 2년차 전공인은 이 중간 애매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애매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2년차 전공이라면 담당 경험이 미흡하거나 적절한 업무 수행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없다면 동등한 지휘로 볼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분업화된 의료행위가 있어서 협진과 같은 대등한 기위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과실이 이 사람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 있어서는 주된 의사는 주된 의사 교수는 의료행위의 내용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업무당 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전공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대등한 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분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런 경험에 미흡했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지휘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나 이런 상황에는 수직적 분업으로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등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감독 하에서도 전적으로 위임된 거로 볼 수 있다면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담당 교수는 책임을 꼭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0월 이제 판례원고 형사 골프장 캐디와 업무상 과제치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11950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업무상 과제치상 사거리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캐디가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죠.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였어요. 피해자는 3명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8번 홀에서 A라는 사람의 공은 카트 통행용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와 B라는 사람의 공은 전방 40m 앞에 전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C의 공은 그 앞에 벙커에 있었어요. 이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B를 태워다 주고 A의 공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 카트 들어있는 공을 폐호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죠. 넣어주고 나서 골프장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건네주러 C의 공을 찾아서 전방공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피해자의 그 A라는 사람의 공이 있고 40m 안에 피해자와 B의 공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카트 도로 카트 도로에다가 차를 세운 다음에 A의 공을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그리고 자기는 C의 공을 찾으러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B는 카트 안에 있었는데 이 카트가 A의 치는 타구 앞쪽 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A가 공을 쳤는데 이 공이 피해자를 딱 맞아가지고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캐디에 업무당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캐디에 주인공이 있느냐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피해자와 B는 카트를 타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B가 따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카트를 타고 있었고 그 카트를 캐디가 앞쪽에 세워놓은 거예요. A의 공 옆이 아니라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A가 그 A는 이제 그 캐디가 공을 여기다 놔두니까 거기서 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을 놔두었더니 카트의 뒤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거죠. 캐디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캐디는 타고 진행 방향의 다른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고 안전한 이동 경로 안전한 길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한 통로나 이런 걸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카트가 카트에 피해자 B를 태운 상태에서 A의 타고 앞에다가 정차시켰다면 피해자 피해와 B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조회해. 공 자시해 봐라. 조심해라. 공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오늘도 없이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가 그대로 준 상태에서 가버린 거죠. C의 공 찾으러. 그리고 A한테도 피해자와 일행이 안전한 위치를 갈 때까지 두 번째 사전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어요. 두 개가 없었다. 따라서 캐디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을 본 거예요. 두 가지죠. 피해자의 이 사람들 안전한 위치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안전한 위치로 유회두고 타구에 앞쪽에 유회두지 않게 유회두고 혹시 아프게 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공 조심하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갈 때까지 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둘 다 안 했다. 세 가지가 문제죠. 카트를 앞에 세운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 안 했다는 것이 업무상 과실이 돼서 A의 타구에 맞은 B 피해자 피해자가 타구에 맞았기 때문에 그건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라고 본 거죠. 이 골프장의 캐디 경기보조원이라고 하죠. 캐디는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위험성을 예상하고 위험을 미제에 반지할 조치를 의무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골프를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이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이나 이런 거는 캐디가 훨씬 많이 안다는 거죠. 따라서 캐디가 그런 주의의무를 계속 환기시켜줘야 되지 이 사람들은 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 뒤쪽에다가 카트를 세워야 되고 카트를 앞쪽에 세우게 되면 반드시 타구를 주의할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운동 경기 이런 경기에는 참가하는 자도 경기주를 준수하고 주의를 살펴서 사회 경과를 방지하는 미연의 방지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A도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A도 있지만 어쨌든 과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A도 계속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은 캐디도 과실이 될 수 있고 A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앞쪽에 있게 되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공이 치니까 조심하세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비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말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좀 특이한 사례여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